최근에 은행 점토 통폐합 얘기들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직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속도감 있게 점토 총폐합을 진행해온 은행들도 여론이 표출되자 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은행권 점토 통폐합이 지금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신한은행은 노원구 월괴동 지점을 내년 2월 폐쇄하고 일일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디지털 라운지는 비대면 하상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가 설치되고 장비 사용법을 안내하는 직원 한두 명이 배치되는데요. 결국 무인 점포 개념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집회를 벌이는 등 지점 폐쇄를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와 연대, 금감원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은행이 계획을 바꾼 건데요. 점포는 그대로 두고 창구 직원 2명과 컨시어제 1명을 두게 됐습니다. 고령층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은행 측이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지난 몇 년간 은행 점포 통폐합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점포가 폐쇄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등 우려사항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용자들이 행동에 나선 뚜렷한 사건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주민 반발 등으로 점포 폐쇄가 무산된 건 설레가 남게 됐습니다. 점포 폐쇄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은행들의 지점 폐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노조도 최근 점포 통폐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근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유가 2호 후보자가 그간 점포 폐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2호 후보자가 점포 폐쇄를 서두르는 등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새 후보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틀 전 국민은행 신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국민은행의 연평균 폐쇄 점포 수가 10개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 부행장에 취임 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부행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83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올해 62개 점포가 추가 폐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가 이어지면 금융 소외계층이 더 늘고 직원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올해에도 점포 폐쇄를 대거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은행의 점포 폐쇄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의 이유로 대거 이뤄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엔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배진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폐쇄한 점포 출장소 포함해서 179곳이 없어졌습니다.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이나 됩니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은행은 47개 점포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7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3개 점포를 없애고 우리은행과 농협은 각각 24개, 10개 지점을 폐쇄합니다. 은행들이 이같이 점포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형은행이 1개 점포를 유지하는데 연평균 20억 원이 듭니다. 적어도 2천억 원의 여수신 물량을 확보해야 손익 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활성화와 빅테크의 성장이 점포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행들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또 수익은 높여하다 보니까 점포 축소는 지금 상황에서 좀 불가피할 테고 주민들은 금융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데 대책은 현재 없는 겁니까? 네, 지역 곳곳에서 점포 통폐합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은행과 주민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취업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대안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금융당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점포 폐쇄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점 축소는 세계적 흐름이고 은행이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고령층의 불편 등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면서 은행연합회 공동지점 TF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다른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논의 단계이고 그 사이 지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은행이 한 공간을 활용하는 공동점포 운영이나 출장소 개념을 늘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은행을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두 번째는 다운사이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점포를 출장소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거고요. 점포 축소를 막는다고 해서 사기업인 기업의 이익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금융당국의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